두 번 출발 핀이틱 엄버의 문장 임마! 좀 치열하게 살아라! 치열하게! 치열하네 진짜 치열해 하아아아 오늘 오후 수석못에서 자살로 추정되는 가정 씨 응 저끼 좋지? 아까 저쪽에다 구멍조끼 던졌지? 아닌데요? 저쪽에다 버리는 거 다 찍었는데 이따가 3시까지 자살 예방 센터 앞에서 봅시다 자살 예방 센터요? 이거 녹취해서 내 메일로 싸요 신고 안 하는 거죠? 사는 거 봤어? 어? 진짜 비열하다 근데 그 사람 여기 왜 나오는 거예요? 영록 씨가 얘기 안 해줬어요? 이젠 참 험한하지 않아요 세상에 자기 얘기를 들어서 딱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은 안 죽여요 남들은 졸업해가 다 취직하는데 뭐 해준 것도 없으면서 왜 참견인데? 나는 내가 볼 좀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모든 게 다 내 선택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꼭 좀 봐주세요 어떤 인정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? 다시 한글자막이 다시 한글자막의 한글자막이 다시 한글자막의 한글자막이 한글자막이 터림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실하실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꼭 더 나아야 될까요? 그러다 우리 바쁘게 빡hma한다는 생각